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아 이게 오랜만에 인사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많이 그래도 와주시네요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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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는 행복했나요? 오늘 좀.. 오늘은 연장. 그래서 연장, 연장, 연장. 달성, 연장. ¿Vine how to play r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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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ck? 이제 뭐하지 하는 이야기 할 말이 있다가 너무너무 좋아. be sure to say The Fall! Macanda please 지스 아.. 아.. 아음나.. 음.. 막한다.. 아이.. 어.. 노..노아.. 그 대사가 영어로 뭐죠? 암튼. 사실은 이거 두 번째 본 거예요. 한 지난주? 지지난주에 보고 나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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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제 꺼요? 어제 제가 뭐라고 했나요? 요즘 제가 꽂힌 노래는 좀 있는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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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 이제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났죠. 제가 이제 강사 수료를 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太太 한글자막 by 한글검수는 안 감사합니다. 로그인은 했는데 이제 그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돌아가려면 단순 클라우드 계정이 아니라 좀 많은 핸드폰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제 아이폰은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. 쨍이 살아있나요? 이볐로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저녁 먹었습니다. 맛있는 거 먹었어요. 불고기 먹었어요, 불고기. 아이들에게 수능 끝난 치킨형 피자 쓴다니까 올 1등급 받겠다고 하더라고요. 귀엽죠? 아이고, 아이고 귀엽다 진짜. 힘들었음, 이러고 싶어서 어둠을 Mez mich cacow is 1.5cm 도话. 우리 전 좀 더 잘 안 ذó요. 이렇게 전투하러 갈게 되었어요. 지금 계속 일일이 카카오톡으로 번호를 겟하고 있는 와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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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룹 이름이 할로윈이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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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initley. 이것을 배irt flakes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 사람의 사견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요즘 요구생들 유일한 일타리 엄마 몰래 어쩌다 한번 제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고소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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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예정된 인스타 라이브가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의 일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마일킹 출연했으면 좋겠어요. 거기 우차사 친구들 많이 나오던데 아 예 그렇죠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좋을텐데 네 그렇습니다. 새벽이 지나고 밝아올 2019년 5월 10일에 하루도 행복하길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 울어 왜요 왜요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왜 울어 항상 뭔가 좋은 어떤 제가 강사 자격 수료할 때도 말했지만 저라는 존재가 뭔가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들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